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교육연구원 조인호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 원장님들과 나눠야 될 제목은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 방법과 임상적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파트1과 파트2로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악골 속에 박혀있는 임플란트가 기능력이 가해지더라도 굳건히 제자리에 박혀서 변형에 저항하며 위치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임플란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 옆에 서울식물원인데요 서울식물원에 가보면 우리가 새로 심은 임플란트 나무가 식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각형의 부목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루터 인테리게이션 나무 루터가 흙 속에 인테리게이션이 될 때까지 부목이 잡아줘야 그 다음에 이 나무가 굳건히 서서 자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목을 댄 것들이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지난 다음에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뿌리가 흙 속으로 많이 뻗어나가면서 나무가 굳건히 제자리에 서서 태풍의 흰남로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와도 그 자리에서 꺾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치과 임플란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는 그 식립한 상태가 유약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스레드 사이에 고리차 들어가면서 나무의 루터 인테리게이션처럼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임플란트가 그 위에 보처를 해도 기능력을 잘 견딜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 안정성 검사는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우리가 이 식립 시 1차 안정성이 확보되었는가 임플란트를 신고를 한다면 임플란트가 드릴링하고 속현내에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꽉 굳건히 박혀서 여기에서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 잘 일어나도록 그 정도 임플란트 식립이 잘 됐고 1차 안정성이 확보되었는가를 보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한번 재보면 이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증가했느냐 저하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하고 보처를 바로 올려도 되느냐 안 그러면 시간을 기다렸다가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위해 계획한 경우에 안정성이 점차 증가하는가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우리가 이제 체크 그러니까 기계적인 장치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검사를 안 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 잘 심었나 못 심었나 걱정도 되고 밤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서 기대치 이상이 되면 우리가 안심하고 또 이렇게 지날 수 있는 안정감과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잠재적인 실패를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임플란트를 그리고 조기에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환자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분쟁의 소질을 대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대부분 합리적인 환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약간의 고집스러운 환자 그러니까 좀 생각이 편협한 이런 환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치료를 잘 했는데도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의 분쟁 소질을 대비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정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과 안정성에는 1차 안정성하고 2차 안정성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안정성은 기계적인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드릴로 임플란트를 파고 그 속에 이렇게 나사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나무판에다가 드릴을 하고 우리가 나사못을 이렇게 박았을 때 그것이 굳건히 잘 있냐 없냐 안 그러면 흔들흔들거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차 안정성은 그와 같은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뼛 속에 드릴을 하고 파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은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잘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1차 안정성이 되겠고요 2차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안정성에 조금 위협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힐링 기간 그러니까 본이 힐링되면서 본이 차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힐링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공간이 많습니다 공간이 많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레드하고 본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찰 혹은 서로 엇가는 엇견디는 이 힘에 의해서 견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안정성은 여기 보시다시피 스레드 속으로 뼈가 이렇게 차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치유와 더불어서 뼈가 차면서 안정성이 같이 일어나는 것 1차 안정성 플러스 그 다음에 힐링에 따른 안정성이 합쳐지는 것이 2차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 안정성이 되고요 골유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 안정성에서 이게 굳건히 움직이지 않고 이게 드릴링한 사이트에 꽉 있어야지 골이 차들어오지 이게 만약에 조그만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면 골 대신에 표면에 연조직이 차기 때문에 골유착이 매우 중요한 1차 안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수술 부위의 골질과 곤량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기하학적인 요소 식립 방법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임플란트의 골질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덴스본에다가 식립했을 때하고 상악대구치처럼 약간 크레스포와 같은 소프트한 본에다가 식립했을 때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브란 사람과 토마스 알루렉슨이 우리가 골질을 평가한 것이 타입 1, 2, 3, 4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타입 2와 타입 4에 해당하는 이 골질이 우리가 임플란트 성공에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요소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길이가 길이냐 그 다음에 직경이 좀 더 굵은 게 같느냐 디자인이 나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이런 기하학적인 요소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식립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식립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을 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다 파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느냐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덜 파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자신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식립되는 셀프 탭핑이라고 보죠 셀프 탭핑으로 이렇게 했느냐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원장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셀프 탭핑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에 좋은 역량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빌리티 커버 안정성 커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정성 커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차 안정성,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커버가 있고 세컨더리 스테빌리티 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토탈 스테빌리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차 안정성,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커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높다가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안정성 커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별로 안 되다가 힐링이 돼가면서 점점점 높아가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커버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보통의 경우 4주, 이 밑에 4주가 있죠 4주쯤 되면 스테빌리티 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스테빌리티 딥이 지난 시기 고리 형성이 돼서 안정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 시기에 임플란트 보처를 하고 그 다음에 외력을 가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딥이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조직학적인 표본들은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토끼다리에 했던 실험들인데요 2주, 4주, 7주, 9주, 11주, 13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9주째 보면 상당히 스레드 속으로 뼈가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로 좀 더 콤팩트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의 바이오마테이리얼 데파트먼트 및 브로노마 클리닉에서 이제 제가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라스 세네비라는 사람입니다 라스 세네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토끼다리에다가 3일째, 7일째, 14일째, 28일째, 그 다음에 40일, 그 다음에 90일, 180일 이렇게 해서 조직 표본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3일째, 그러니까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3일째 이렇게 보면 여기에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헤마토마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코티칼본을 드릴링을 했을 때 드릴링을 했을 때 골편들이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플래그먼트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나중에 솔리타리 본포메이션이 되는 주체가 코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임플란트 표면하고 그 다음에 이 골편 사이에 그 다음에 본 플래그먼트하고 그 다음에 RBC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편들은 다 임플란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이타늄 면이 이렇게 새까맣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렉트로폴리시드, 그러니까 섹션을 만들게 되면 임플란트는 빠져나가고 희게 보입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있는 부위에 여기 보시면 오스테블라스터가 오스테블라스틱 심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플란트 타이타늄이라고 되어 있죠 임플란트 표면 주변에 RBC가 이렇게 되어 있고 RBC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믹스처, 매진카이말셀들의 믹스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늄하고 펫티슈 사이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임플란트 같은 것을 개척하고 조직학적인 개척, 그 다음에 형태 조직학 개척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우리 시편을 만들게 되는데요 시편의 두께는 보통 15마이크론 정도 10마이크론에서 15마이크론인데요 상당히 얇습니다 실험을 할 때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 저게 싹 다 갈려서 한 60일 동안 실험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지화 같은 것들을 우리 현미경에 놓고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학적인 파인딩을 한다든가 조직 개척학적인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본 투 메탈 콘택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본 에어리아, 미라 이미지, 미라 이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제 그러니까 본 포메이션을 분류를 할 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분류하는 것은 코티갈본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것을 이제 페리오스템 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페리오스테알 본 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것을 이제 엔도스테알 본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플래그먼트가 있었죠 골편들이 자기 스스로 코어가 돼서 본이 형성되는 것을 솔리타리 본 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째 광학현미경 소견을 이렇게 일주일째 광학현미경 소견을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코티갈본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뉴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엔도스테알 본 포메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타이타늄 임플란트 주변에서 본 플래그먼트입니다 본 플래그먼트가 떨어져 나면서 SV라고 적혀 있죠 솔리타리 본 포메이션이 이제 본 포메이션이 형성되는데 본 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양상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앞에 오스테오플라스틱 심이 오스테오이드를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플라스틱 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솔리타리 본 포메이션에서 오스테오플라스틱 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코티갈본인데요 여기서 코티갈본에서 스켈럽트 칸토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오스테오플라스틱 액티비트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타늄 표면을 따라서 쭉 라이닝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멀티 뉴클리에이티드 자이언트 셀이 그 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 쭉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째인데요 14일째 이제 광학현미경에 속여는 페리오스테오플메이션이 이제 관찰되는 그러니까 엔도스테오플메이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페리오스테오플메이션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커팅 앤드 필링콘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인트라코로날 리모델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엔도스테오플메이션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죠 그리고 이제 페리오스테오플메이션도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커팅 앤드 필링콘입니다 커팅 앤드 필링콘인데 이쪽에는 그러니까 오스테오플라스틱 액티비티가 나타나면서 본포메이션이 형성되고 반대편은 골 흡수가 일어나면서 본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도스테오플메이션에서 쭉 내려간 것하고 이 밑에서 생긴 솔리타리 본포메이션이 서로 연결이 되는 이 브릿지가 되면서 연결이 되는 양상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오세어 클라스터가 들어가 있는 호십스 라쿠나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타늄 표면을 따라서 멀티뉴크리티드 자이언트 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28일째 광학현미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28일째 광학현미경은 엔도스테오플라스테오플메이션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활발하게 커팅 앤드 필링콘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코티갈본 내에서 그 다음에 본 리모델링이 열심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타이타늄 표면을 따라서 그러니까 멀티뉴크리티드 자이언트 셀이 들어가 있고 28일 되면 스레드 내에 상당히 본이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본 주변으로 오세플라틱 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티뉴크리티드 자이언트 셀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이 42일째, 90일째, 180일째 우리가 조직 표본이 되겠는데 더 단단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스레드 내에 여기 보시다시피 고리 다 차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혹간혹 가다가 그 표면에 파이브로스 캡슐리 그러니까 파이브로틱 티슈가 이렇게 라이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곤류착이 안 되어 있는 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스템메스는 그러니까 BA 서피스, 소이 서피스를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이드로필릭한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스테빌리티 딥이죠 스테빌리티 딥이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지 않고 깊숙이 나타나지 않고 빨리 나타나지 않고 아까는 4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주 정도에 이렇게 나타나므로서 우리가 빨리 보처를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나 봅니다 이것으로 제 1부 파트 1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